여러분 직장에서 좋아하는 일로 1인 기업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일들을 도와서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고 직장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직장탈출연구소 직장탈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마케팅은 노가다 라는 퀘스찬을 던지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회사에서 마케팅을 전공했다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저 또한 회사를 다닐 때 마케팅 부서를 갈까 영업 부서를 갈까 고민하던 차에 마케팅 부서가 하는 일을 보고 차라리 좀 더 액티브한 영업 부서로 간 적도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마케팅 부서 꼭 그런 것만 아니지만 제가 있었던 회사 그리고 제가 다니던 회사 규모 크기의 회사들은 마케팅 부서가 하는 일은 대부분 해외에 영상을 가져오거나 그것을 번역해서 영업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자료를 만들어주는 것 또는 자료를 모아주는 것 또는 어떤 세미나를 개최해 주고 이 세미나를 잘 이끌어 끝나는 것이 마케팅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론과 그리고 어떤 발표 자료를 수집합니다. 저 또한 회사에서 나와서 저만 일을 하면서 마케팅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교에 다닐 때도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인 기업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마케팅은 우선은 이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마케팅은 바로 실전입니다. 특히나 소규모 기업 또는 어떤 1인 기업 여러분이 직장에 나와서 당장 10인 이상의 회사는 차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충분히 준비해온 사람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인 이하의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10인 이하의 회사에서 마케팅의 이론은 그다지 중요치 않습니다. 우선은 노가다를 통해서 내가 가진 마케팅의 끝이 무엇인지 끝을 보고 나서 이론으로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많은 인들이 마케팅에 대해서 이론만 죽어라고 공부합니다. 다양한 마케터들을 이름을 줄줄 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당장 국내 현실에 맞게 적용시키는 사람은 극히 두무입니다. 반면에 이런 이론을 모른 채 다양한 노가다를 통해서 자신만의 스킬을 발견하거나 어떤 자신만의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오히려 거꾸로 이론을 한두 가지만 알려줘도 굉장히 빨리 이해하고 적용시켜서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케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마케팅을 이제 막 시작했다면 이론은 우선은 잠시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엉덩이를 가지고 마케팅 노가다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네이버 카페 직장 탈출 연구소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깨달음과 다양한 칼럼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URL로는 29reach.com입니다. 감사합니다.